오빠랑 같이 가 오빠 달려 너무 천천히 가 질주다 천천히 너의 질주 오빠 달려 천천히 가 노을이 메뉴 우영 신나 여기도 너무 예쁘네 엄청 많네 스미시미같이 여기는 되게 예쁘다고 여기 뭐야? 여기 뭐야? 10만원 10만원 한 시간에 10만원 이거 어떻게 해? 야 브레이크 한 시간 빨리 가 빨리 가지마 브레이크가 3개 있으니까 야 근데 불안한데? 그냥 말 안 하자 말 안 하자 꼬바 꼬바 달려 애들 찾아가자 약간 시원하다 약간 시원하다 너무 천천히 가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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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가량이 들어왔다 근데 시원해서 좋은 거 없나? 그치? 그러니까 공간에서 마음감이 좋아요 잠시 애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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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나는 새벽 강해 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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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같다, 단둥 스탑에 있는 룩탑 카페 고기 더 자살이 있다 고기 찍어라 너무하네 맛도 짱인데 특히 위는 별로다 칠라브랑 케살렐라가 너무 맛있었어 고기 맛있잖아 돈 많이 먹어야겠어 애들이 너무 잘 먹어서 맨날 먹는 거 싸우잖아 돈 벌어서 내가 2개 먹었네 니가 3개 먹었네 근데 뭐야 아시고랭이야 아시고랭 샌즈 이따 음식도 순서를 맞춰서 매우래 샐러드부터 에피타이저부터 메인 마지막에 스테이크랑 나스고래 맛있어 진짜? 잘 시켰지 진짜? 진짜? 너무 MSG 맛이 아니야 좀 건강한 아 MSG는 들어갖고 맛있다 맛있어 여기 약간 반동 같지 않아? 아사로프타 같아 맛있다 이거 치킨도 이게 윙고라고 맛있어 이 잎이 뭐야 대체 어떤 잎인데 계속 이렇게 있지? 이게 무슨 잎이야? 진짜 맛있어 여기 있어 아 진짜? 진짜 실제 이쁘다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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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좀 정신이 들지 아까는 진짜 배고팠어 배는 못 보지 차는 못 보지 차는 못 보지 배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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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 보지 하비스야 맞아 성성 이거는 스테이크 스테이크 흔적도 없어 접시를 꺼내라 간식 나 줘 나 줘 나 어때 거야? 이거 또 안 줘 나오자마자 홍거성 나오자마자 없는 나 이거 못 자려줘서 내가 뭐 할게 내가 먹을게 아이씨 우리 너무 잘 오빠 저거 나녀를 못 봤을 거 같아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추락이 왜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고기는 사람이 많잖아 고기는 사람이 많잖아 마음에 들어가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진쫄미어 맛있다 이 냉네용 양의 맛 되게 차지 않네 다 먹어도 없는데? 다 먹고도 없는데? 양쪽도 그렇게 해 그렇게 느껴야 돼? 무슨 뭐 먹겠어요? 한국 사람 한국 사람이네요 진쫄미어 맛있어 완전 매워 예인아! 맛있어? 진짜 맛없어 맛있어 엄청 매워 해방 뒤집어서 제가 도입을 도와주게 뱅고기 탕후라이 고기 감사합니다.